어퍼둔 카드 그렇게는 안 될걸? 어퍼둔 카드 오픈! 지속 함정 출동! 차례를 마치겠다 지금 이대로는 내 차례야, 드로우! 그거야! 어퍼둔 카드를 얄게 써! 속공마법 발동! 차례를 넘기겠어 난 결코 질 수 없어! 내 차례야! 이 카드에 모든 걸 걸겠어! 도우한다! 사법 발동! 춘자의 소생! 오스티스에 천공룡! 신을 소환한다! 나와라! 오시스의 천공룡! 이낙연히 고시리스의 천공룡, 공격! 썬덕포스! 내가 졌어 멋진 듀얼이었어 다음에 또 겨뤄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